자 스테이지 32 헬스타워 3층 근데 애들 스펙이 너무 좋아서 뭐 금방 끝나겠다 타워 금방 끝이 나겠네요 220 220 그리고 이거 아이템 넘겨줘야지 레온에게 건네준다 좋아쓰 태왕후 202 야 장풍 데미지 너무 센거 아니냐 치어링 레온한테 검 줬어요 검 줬어요 여기 봐봐 카오스 브링거 깨어났잖아 카오스 브링거 라이프 스틸 라이프 스틸 1포인트 너무하는구만 너무하는구만 퓨리파이 프리즈 퓨리파이 프리즈 퓨리파이 리커버리 프레임 버스터 자 보자 그러면 예 도구 쓰고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늦었네요 한 종료 붕붕붕 히트 어차피 리앤 리앤으로 떼어봐야 뭐 개미지 얼마 안나올건데 뭐 그리고 브라이언 취했고 오더 레이커버리 한번더 치어링 도구 퓨리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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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입니다 immersive punk 20 Faster można hog 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